안녕하세요 드림 입니다 오늘은 보도블록을 하차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2파레트 하차 할겁니다 저정도 크기면 한번에 2파레트는 조금 무거울 수 있을것 같아요 2파레트 밖에 안되기 때문에 1파레트씩 하차를 해서 운반을 할거에요 아파트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지나다니는 차량 행인 굉장히 많은 곳이죠 일단 하나를 옆에다 내려놓고 하나만 바로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가 워낙 커서 저 안으로 못 들어가죠 중간에 주차해 놓은 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하차를 해서 운반을 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 이 보도블록은 보수용 이죠 아파트가 이제 어느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곳곳에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도 있고 내려앉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용으로 가져온 보도블록 입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는 이제 이 보도블록을 바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어느 한적한 곳에 내려놓을거에요 근데 이제 그곳이 제가 보니까 지게차가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 거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죠 지금 저 안쪽에 사람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는 이제 저런 곳은 이런 지게차 같은 곳이 들어가지 않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저 보도블록 아래에는 분명히 물꼬리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가 지나갔을 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게차가 쑥 내려가네요 그래서 얼른 멈췄죠 멈춰서 제가 이제 보여줍니다 이분들에게 보여드리죠 자 지게차가 밟으면은 이곳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회전을 해서 오른쪽에 놔야 되거든요 이 보도블록을 놔야 되는데 회전을 하게 되면은 저곳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버립니다 엄청나게 저 보도블록이 다 파여 버려요 현재 지게차가 밟은 곳 갑자기 푹 들어갔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은 저런 곳 아래쪽으로 물꼬리 생기면서 지게차가 밟으면은 그 공간으로 푹 빠져 버리죠 보도블록이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게차가 안 들어간 곳 저런 곳에는 지게차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 안하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또 어떤 말이 나오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 지게차가 들어가지 않았던 곳 저런 곳은 미리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빨간 사각형 안에 지게차가 밟은대로 저렇게 보도블록이 벌써 내려가 있죠 조금 더 움직이면은 더 많이 빠지죠 그럼 나중에는 지게차가 혼자서 자력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지게차를 불러야 되죠 자 지게차 요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또 저 파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도 일이 늘어났어요 이제 이분들이 일이 늘어났는데 보도블록이 저런 경우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파내고 밑에 흙을 좀 채워 준 다음에 다시 또 깔아 줘야 되는 거죠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 저곳에서 지게차가 회전을 했으면은 엄청나게 많이 파여버리고 지게차도 자력으로 탈출을 못하게 되죠 저런 곳 아파트지만 저렇게 한적한 곳 공원 이런 곳에 들어갈 때는 미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100% 다 보도블록이 내려앉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 1%의 확률이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은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얘기 안하고 그냥 들어 오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갔다가는 어떤 악유거리가 되는 거죠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충분히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주저앉지 않으면 다행인 거고 주저앉았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게차 요금 8만원인데 8만원 받으러 가서 저거 괜히 무너뜨려서 물어줘라 말아라 손해배상 해라 말아 그럼 지게차 요금 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죠 일단 보도블록 위에 인도 위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더군다나 저런 곳은 반드시 지게차가 주저앉습니다 보도블록이 주저앉아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파레트 간단한 작업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골치 아퍼지죠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 가끔 있어요 이런 일 가끔 있어요 살짝 아름다운 오하면서 점심 성격이florpt 단순한 것을 goal해 볼 수 있도록 DFID 동그랫기